김태용 소장님 연결하겠습니다. 김태용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태용 소장님 또 아침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김태용 소장님한테 저 누굽니까? 이낙연과 박지현에 대한 좀 이 단식 먹는 사람을 갑자기 찾아가서 박지현은 또 눈물까지 손수건 끓여서 눈물까지 흘려버리고 네 이낙연은 뭐 괜찮습니까? 그만하세요? 앰뷸런스는 와 있습니까? 뭐 4분 동안에 5번 그만두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 이 사람들을 왜 간 겁니까?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처절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겠죠. 사람들의 비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새색 보여주기? 저는 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 두 분의 방문을 보면서 어떤 속담이 떠오르더라고요. 때리는 시험이보다 말리는 시너기가 더 맵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때리는 시험입니다. 유지막지한 폭포, 민주주의 파괴, 국가를 뭐 거의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가는 이런 만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항의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일방적으로 뚜드려 맞아 온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시험이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없어요. 전혀. 아 싸우겠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그렇죠. 이런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강력한 비판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그만두라 빨리. 그만두라. 말리는 신문이죠. 이낙연은 4분 동안에 그만둬라 그만둬라 건강이다 뭐 그러다가 너무 오래 제가 있으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일어나겠습니다. 그건 맞는데 불편하니까 빨리 가기 좋은데. 그렇지. 서로 불편해. 어쨌든 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났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색은 안 하지만. 참 문제 있는 사람들이란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자리 같아요.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시죠. 이낙연 대표가 처음 가서 많이 수척해졌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례적인 인사고. 그렇죠. 눈에 띄니까 보이니까 수척해진 모습이.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건강 이상 없냐 물어본 다음에. 국민들도 이 상황을 아주 착잡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낙연이라는 이낙연 씨가 솔직성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예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해왔지만. 예. 자기 속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속 얘기 안 합니다. 아주. 맞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정말 그만두게 하고 싶으면. 내가 이 대표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다. 좀. 이렇게 해서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진정성도 있고. 그렇지. 이낙연 대표의. 이낙연 전 대표의 생각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국민들을 팔아먹어요. 국민들이 상황을 아주 착잡하게. 이게 뭐. 뭐랄까요. 지지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어이없어한다는 뜻일까요. 표현도 참가에 애매워하게. 네. 그래서 별로 안 좋게 본다. 또는 뭐. 쉽전 힘들어하는 것 같다. 뭐 등등의 인증적인 의미가 다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자기 얘기가 아닌 국민들을 내세워서 단식 중지를 번유하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꼭 해줘야 될 얘기는 그겁니다. 이 대표가 단식을 빨리 멈출 수 있도록. 그렇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싸움을 하겠다라든가. 뭐 중지안을 내거나 예를 든다면. 그렇죠. 아니면 뭔 자기도 단식에 참여한다든가. 그렇지. 뭐 등등의 그런 얘기가 있어야 단식을 멈출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멈추라고 하면 어떻게 멈춰요. 말이 안 되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이 밑에 앰뷸런스 와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건 뭐예요. 정말로 이재명 대표를 걱정해서 얘기를 했다면. 네. 저는 이재명 대표 앞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야죠. 비서진들한테. 야 지금 밑에 앰뷸런스 되게 해놨냐. 혹시 잠을 뺏으면. 이런 걸 했어야 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앞에서 앰뷸런스가 와 있는가. 뭐 생색내기입니까. 아니면 앰뷸런스에 빨리 실려가서 끝내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참 안타깝지만. 네. 뭐 그런 걸 배제할 수 없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라. 남 얘기하는 거죠. 자기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이 그만두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의사들이 의견을 뭐 이재명 대표가 의사들 의견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뭡니까. 다른 분들 단식 현장 많이 가봤는데. 네. 어떤 순간을 넘기면 급격히 나빠지더라. 이거 좀 은근한 뭐랄까요. 겁주기. 압박입니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낙연 씨는 단식을 직접 해본 적은 없나 봐요. 네. 자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적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는데. 네. 밤들 단식 가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왕왕 발생하더라. 어떤 순간 넘기면. 그럼 이제 당신도 지금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 훅 가는 수가 있다. 빨리 그만둬라. 이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은근하게 좀 겁을 주는. 이런 모습도 보여지고. 한마디로 정말 본인의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잘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강도 챙겨야 되겠지만. 폭주를 몸이라도 막아야 될 것 같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네. 그야말로 뭐라도 해야 한다는 괴뢰남을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여기에 반응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 많은 반응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나도 같이 싸우겠다라든가. 나도 단식을 같이 하겠다라든가. 내가 그럼 진짜 윤석열이라도 한번 만나보겠다라든가. 예를 든다면은. 그렇습니다. 김기현이라도 만나보겠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나도 같이 싸우겠다.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는 묵묵대답이에요. 현재의 윤석열 정권의 폭거. 이재명의 폭거. 그리고 국가를 완전히 망국의 길로 이끌고 있는 현 상황.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이낙연 같은 사람은 지금 그런 생각할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싸워. 그렇지. 적당히 좀 해. 우리 다음에 총선 치러서 금빛디지. 금빛이 따는데 별 문제 없지 않냐. 또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정신이. 마음의 어떤 정세관.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그럼 왜 이낙연은 여기 왜 갔어요? 그 바쁘신 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욕먹지 않으려고 한 거라서 생각해요. 사실 이 정도의 단식.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하면. 대통령도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무리 뭐랄까요. 왕 숙이고. 전쟁에서 적의를 할지라도. 이 정도 하면 관심을 보여야 돼요. 자기가 직접 보면 비서를 보내서라도. 단식 중단을 권유하든가. 대화를 하자고 한다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편인 소위. 그래도 같은 편이라고 하면 이낙연이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알죠. 이낙연 씨가 이 여론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동아일보 출신이니까 잘 알죠 언론.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번 방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방문해서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말 얘기만 하고. 그런 거죠. 그럼 이낙연의 속마음은 뭐예요. 이재명 단식 현장을 바라보는 속마음. 아 너무 심한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얘기한다면. 지금 그냥 무난하게 총선 치를 수 있는 상황인데. 국팀 개판 짓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인데.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너 나중에 뒷수습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당신. 그러다 진짜 죽기라도 할 거냐. 하는 어떤 그런 속마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얘기 좀 할까요. 네네. 박지원은 갑자기 손수건 끊어서 눈물까지 흘렸는데. 그 이 눈물 자체가 저는 뭐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이제 젊은 여성이고 하시니까. 그렇죠. 딱 이재명 대표 얼굴 봤을 때 굉장히 뭐라까요. 처참했을 거 아닙니까. 네. 평소에 얼굴에게 엄청 수척해지고. 그럼 이제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 있어요. 네네네. 연민과 동정 이런 게 이제. 그렇죠. 쓸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네. 사람이 막 계속 펑펑 우는 데는 꼭 상대방 때문에 울지 않는 경우가 상대방이 많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때문에 운다. 자기 때문에 울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아는 누구 때문에 울 수도 있고. 하여튼 자기 어떤 문제 때문에 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장례식장에 갔는데. 과할 정도로 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응. 네. 그렇죠. 그게 그 사람 죽어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누구가 떠올랐어. 죽은. 뭐 이런 경우에는 더 심하게 우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은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울지? 뭐 이런 때가 있을 거 같아요. 자기 어떤 문제들. 자기를 자극하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울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심리학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운 거 자체의 눈물 자체는 억지로 짜냈겠습니까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정말로 걱정하고 하는 눈물이었을까. 100%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죠. 과거의 행각 때문에 그런 거죠. 과거의 언어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저격수였지 않습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갈등도 좀 있었다.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깠죠. 그렇죠. 그런 쪽인데 이 장면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닥에 사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영화 온갖 고생을 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 보러 가서 이제 펑펑 울죠. 그 때 나오면 이제 맛있는 음식 사 먹으면서 다 잊어버리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끝이다. 이제 운 거로 끝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반성하고 좀 같이 좀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는 안 되나. 나이가 어리니까. 그랬으면 말이 좀 그렇게 나왔어야죠. 이 박지연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전 대표가 시민들도 대표님의 진심을 많이 알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시민들한테 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만 있는 거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통보용 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설마. 설마. 설마지만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죠. 이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 얘기 말고는 단식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시민들이 이제 알았으니까 다 알았으니까 그만두셔라. 아 됐네 이제 뭐 보여줄 만큼 보여줬고 국민들도 대충 이제 당신이 뭐 단식하면서 이런 걸 알았으니까 그만두셔라 되지 않았느냐. 이런 투란 말이죠. 네. 아 이게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다 던지고 목숨을 걸고 단식한다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런 얘기도 하죠. 네. 긴 호흡으로 싸워나가자. 이낙연 씨하고는 아주 똑같은 입장인데요. 그러네요. 이낙연 씨도 그랬죠. 싸움이 오래 갈 거다. 길게 갈 거다. 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폭주.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네. 뭐 그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걸 막아내냐. 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금빛질하는데 큰 문제 없으니까. 네. 긴 호흡으로 슬슬 하면서. 네. 손이나 치르자. 거의 그런 쪽의 얘기들이거든요 지금. 지금의 시국이 얼마나 엄중한지.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저는 이낙연 씨나 박지원 씨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음. 별 문제 없는 거죠.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그 마음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고. 아 뭐 우리 당장 잡아가서 때리는 것도 아닌데. 뭐 이재명 대표는 괴롭히지만. 그러니까 뭐 큰 문제 있냐. 뭐 그렇게 단식까지 하고 그러냐. 네. 그냥 길게 내다보고. 슬슬 하자. 총선 치르고 가자. 뭐 이런 투의 이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고. 네.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했던. 말리는 신의 역할만 하고 온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소장님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이 오늘째로 14일째입니다. 네. 저는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인간이 국기를 끊고 물과 소금으로 버티고. 특히 이재명 대표는 뭐 검찰 조사까지 받고 회의까지 참석하고. 오는 사람들도 얘기하고. 이러한 정치활동도 같이 하면서 14일째인데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야 진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성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쉽게 어느 순간 막 접고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참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인데요. 글쎄요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풀고 싸우고 다시 복귀하려면. 네. 국민들이 싸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싶어요. 그래요. 이낙연이나 박지영 같은 사람들이 가서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국민들이 투쟁을 통해서 항쟁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해야. 광장으로 다시 나오시지 않겠냐. 몸을 추스리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는 뭐 민주당에서 전격적으로 이 항쟁에 동참해서. 네. 열심히 싸운다든가 해야. 그만둘 수 있는 명분이라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건 전혀 안 하면서. 민주당은 기대가 안 되는 거고. 가서 그냥 그만두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이낙연 씨는 뭐 은근하게 겁주면서. 그러다 훅 가는 수가 있다 이렇게 겁주고. 예. 박지현 씨는 또 음식으로 회유하더라고요. 요리 잘하는데. 다시 끝나면 회복식 만들어줄 테니까 빨리 중단해라. 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참. 그러니까. 회복식 맛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빨리 그만두라. 뭐 음식으로 회유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저는 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라는 이 처절한 이 현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다 공이. 저는 그냥 보여주기식 방문을 한 것이다. 소장님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제 인간으로서의 한계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향력이 계속 보충이 돼야.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여러 가지 부분이 파괴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당뇨까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 걱정이 돼서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지자들은 또 이제 단식장에 가서 같이 지지와 성원도 보내고 있지만 윤석열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지금 뭘 보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재명 단식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와서 이제 뭐 중진들이라고 와서 그만둬라 그 정도만 얘기하고 가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윤석열 정권은 저는 이재명 대표 굶어죽어도 상관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럼요.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죠. 알고 있겠죠. 내가 굶어죽는다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단식을 하면서 알고 있지만 시작한 거예요. 반응을 보일 거라고 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고 위험하고 때문에 단식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쯤은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냥 지켜보면서 가가지고선 뭐 회복식 만들어주겠다는 얘기 할 게 아니고. 얼굴 도장이나 찍고 앉아있고. 네. 민주당 내에서 대표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 논의를 해야죠. 이걸 어떻게 끝내게 하는 것이냐. 네. 그래서 민주당이 총력 항쟁 체제로 가서. 네. 반윤 총력 항쟁의 선두에 서겠다. 뭐 이런 정도의 결의가 나와줘야 이재명 대표를 단식을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걸 촉구하는 뜻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은 전혀 반응을 안 해주고 있는 거고 지금. 네. 이제 국민항쟁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점점 더 분노가 폭발하면서 항쟁은 거세지고 있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거의 종말관계를 치닫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지금 하루하루가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렇게 단식을 이어나가게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시급히 논의를 시작해야 되고 국민들도 계속적인 항쟁과 항의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검찰과 언론은 이제 체포동의 안도 또 이제 국회로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덧씌워져 있는 그동안에 얘네들이 몇 년 동안 해먹은 그 이미지를 다시 또 조작하고 연출하고 해서 이미 단식 투쟁을 완전히 희화화시키고 이것들이.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면서 언론이 또 떠들어대고. 참 쉽지 않은 싸움이다.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소장님. 그런 짓거리는 뭐 그동안 계속해왔던 건데. 네.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단식 투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족하겠죠 사실은. 그래요. 언론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지만. 네.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런 여론이 조금씩 비등하는 것 같아요 인제는. 맞습니다. 아니 단식까지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계속 조사하고. 글쎄 말이지. 괴롭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그런 게 있어요. 밥은 먹여가면서 때려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민족의 고유 정서인데 나쁜 놈이라도 밥은 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굶고 있는 사람. 단식 항쟁을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역효과를 오히려 부를 수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까지 할 줄은 생각 못했을 겁니다. 적당히 하다가 그냥 뭐 엠브라스에 실려가고 뭐 그렇게 하겠지 뭐.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뭐 그런 걸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를 다 던져서 싸우는 걸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다혹스러워하면서.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은 할 것 같고. 조금은 할까요? 쬐끔 아주 쬐끔. 왜냐하면 이게 최악의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건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때 그게 자기들한테 미치는 영향 정도는 고려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 어떡하지. 검찰로 압수수색을 해서 잡아다 밥을 먹일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신경을 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식을 멈추게 행동을 한다든가 하는 짓은 하지 않겠죠. 그럴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와 연동해서요. 지금 윤석열이 겁이 많은 것 같다. 이종섭 장관을 전격적으로 잘라버리고. 이게 누굽니까? 박정원 대령 사건이 사실상 국정농단으로. 그 라인들이 쫙 밝혀지면. 어김없이 이건 탄핵감이거든요. 명백한. 네. 겁을 좀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윤석열은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 무력감의 기초에서. 네. 힘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겁이 많지 겁이 없겠습니까? 네. 자기가 힘이 있다고 사실은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무의식에서는 약하다고 생각하죠. 스스로를. 네. 겁이 많은데 이 사람이. 이런저런 겁이 많지만. 그걸 부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오히려 힘을 과시하고 힘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네. 내면에서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윤석열은. 뭐. 왜 두렵겠지. 자기 이제 끝나면 꽝이니까 완전히. 그렇죠. 그 이혜표의 단식도 아마 상당한 두려움을 야기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내면에서는. 왜냐하면 애써 무시해보려고 하겠지만. 네. 공익을 위해서 자기를 걸고 심장 목숨까지 걸고 싸우는 사람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음.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아 이 사람 진짜 세구나. 힘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인데. 음. 그걸 기준으로 보더라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때리면 쭈져와. 쭈져와고. 굴복하고. 이런 사람. 줄 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윤석열은 사람 다 줄 서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까? 음. 이 녹취록에서 나왔지만. 예. 근데 줄을 안 서잖아요. 예. 아무리 때려. 예. 오히려 목숨을 걸고 싸운단 말이죠. 네. 여기서 두려움을 좀 느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윤석열이 약간 흥분 상태에 있긴 합니다. 예. 이번에 아세안 회의 가서도 러시아 중국을 막 공격하는 이런. 글쎄 말이에요. 진짜 과잉 행동이죠. 사실은. 네. 미국도 하기 힘든 정도의 그 두발적인 말들을 막 하고 왔단 말이죠. 예. 예. 이게 지금 약간 흥분 상태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북쪽과 러시아는 정상회담도 한다고 그러고. 네. 여러모로 하여튼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 내면에서 굉장히 지금 불안에 휩싸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 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럴 때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지. 조금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이 사람은 더욱더 힘에 집착합니다. 이럴수록. 네. 더 강력한 공안통치. 파쇼 체제. 네.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광분할 수가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산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좋지는 않아요. 불안이 높아지는 게 이제 좀 안 되겠다. 좀 적당히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윤석열을 움직이게 하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는 걱정이겠죠. 마지막으로 지금 전현희 위원장님 도착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지금 유인촌이라든가 한동훈 또 누굽니까 신원식 또 김행 이동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각이 전면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과거 행적을 봤을 때는 완전히 이건 개벨스 집단내각 같아요. 완전히 다. 파쇼 내각이죠. 네. 파쇼 내각. 파쇼 내각. 이것도 자기가 좀 겁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는 저는 예전부터 정해져 있는 수순대로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 하는 짓을 보면요. 네.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요. 네. 정상적인 방식으로 총선을 치러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정상적인 방식으로 총선을 치러서 내가 이기고 영구직권 정권 재창출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렇다면 비상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공안 통치예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걸 머리에 놓고선 지금 저렇게 폭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갈 생각이 없다면 지금처럼 행동 못 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각은 예정돼 있던 내각이다. 공안 통치를 위한. 사실 내각을 받은 것 같아요. 앞으로 교체를 하면 더 심한 사람을 쓰면 쓰지. 그럴 것 같아요. 네. 괜찮은 사람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이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태용 소장님은 너무나 진실에 의각해서 진지하게 말씀하셔왔고 시청자분들이 다 들으시면서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